안녕하세요 꽃님들 저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저희 베란다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부족한 솜씨나마 이렇게 폰으로 동영상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저희 베란다에서 요즘 제라놈들과 사랑초가 아주 열일을 하고 있어요. 밖은 추운데 저희 집 베란다는 한낮 온도가 23-25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한 제라놈 생육조건에 딱 맞는 온도라서 그런지 아주 제라놈들이 가득 피우고 있어요. 저희 베란다에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만든 변종들이 많은데요.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부비부비 수정을 해서 교접을 해서 그래서 변종 만드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이들도 많고요. 이 햇반통이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햇반통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님들, 꽃님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 우리 꽃 보면서 힐링하고 힘내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넘겨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